잘 생각해봐요 증거가 될 만한 건 뭐든 다 돼야 돼요 너도 각오해 거짓 알리바이 된 거 걱정 말아요 내가 받아야 될 처벌은 내가 받을 테니까 엄마가 지금 이럴 때야? 강성재가 오빠를 죽였다는데 지금 얘랑 한가하게 이럴 때냐고 그런 사람이랑 죽어도 결혼하겠다고 뺏은 사람이 누군데 뭐? 강성재 차지하겠다고 우리 언니한테 뺏은 사람이 너잖아 하지마 엄마 언니